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시참여행 2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진짜 옛날식 집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법한 그런 비추얼 저기 보면 또 다음 집이 있어요 완전히 풀이 가려있죠? 저기 보면 우물집이 있습니다 미쳤어요 저기는 저기는 미쳤습니다 저기는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는데 일단 가볼게요 진짜 화나네 하지마라니까 진짜 화나네 가라니까 잠깐만 가있어봐 어디를 봐? 뭐 있어? 여기 뭐 있냐? 뭐 있어? 아 뭐 있었고 너 뭐 봤는구나 뭐 있어? 잠깐만 이렇게 혹시 누구 있습니까? 여기 아무도 없는데?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는데? 아무도 없는데? 아무도 없는데? 아무도 없는데? 아무도 없어. 무슨 소리야? 뭐 소리난데? 여자 말소리 같은 거? 나 있다고.. 방금 뭐.. 나 있다고 그런 거 같은데? 뭐야 여기가 메인이야? 지금 우물집 가기 전인데? 우물집 가기 전인데 지금? 아따.. 지금 연이틀동안.. 있다! 집중! 거기 있죠? 거기 있죠? 지금 나 쳐다보고 있죠? 지금 나 쳐다보고 있죠? 모습 드러내세요.. 너 왜 자꾸 여기를 보고 있어? 양아.. 또 뭐 있어? 뭐가 있긴 있는데.. 뭐야.. 그냥 넘는 롱.. 안아.. 거짓말.. 도저히.. 자 여러분들.. 일단 여기는 맛은 봤습니다 일단 대충 알았어요 잡기까지는 아니지만.. 그래도 여러분들도 기운이 있는 망자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자 일단 맛 봤으니까 바로 우물집 갑니다 흐름 이어서 갈게요 아셨죠? 바로 갑니다 미치겠다 진짜.. 핀 걸리면 좋대.. 핀 걸리면 좋대.. 뭐야? 뭐야? 잠깐만..뭔냄새야..? 실례가 안된다면 잠깐만 들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오 들어온다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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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쓱쓱 긁는다 혹시 불편하십니까요? 제가 누..누구..누구세요? 누구..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잠깐만요.. 아..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시만요 뭐지? 하지마..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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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라alar 아 진짜.. x3 됐다.. 진짜.. 여러분 존댓지야라 진짜.. 진짜 존댓지야라 진짜 저거.. 장소 잘못 짚었어요 돌아다닌다.. 나 찾으려고 지금.. 나 죽이려고 어? 뭐야..? 사진은 어디에 왔어? 저 분명히 얘기 듣고 왔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실 거면 최소한 일으켰을 하지 마십시오 사진 어디 있어요? 말씀하십시오 그거였습니까? 와 대박이구나 대박이구나 와 대박이구나 와 대박이구나 와 대박이구나 자.. 샘미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안드세요? 뭐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.. 진짜 저한테 왜 그러시죠? 다시 잡으시는 겁니까? 와 미쳤다!! 존나 레전드 떴다!! 존나 레전드 떴다!! 구독! 좋아요! 알람쾌 부탁드려요